배우 손오준은 2015년에 방송된 30세기 어촌편에서 처음으로 함께 출연하면서 이후 여러 시즌에 걸쳐 함께 활약하였는데요. 특히 2020년에 방송된 30세기 어촌편 5에서는 세 사람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30세기 시리즈 내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았으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와 유쾌한 일상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손오준은 이 시리즈에서 특유의 재치와 따뜻한 인간미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차승원과 유혜진 배우는 각각의 개성이 돋보이는 캐릭터로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 4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30세기 어촌편 6에서는 손오준이 불참하였고 차승원과 유혜진 두 배우만이 출연하여 새로운 시즌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에 팬들은 손오준의 하차 소식에 아쉬워하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자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시보야를 통해 손오준과 함께 나와 이번 시즌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였는데요. 나영석 pd는 이번 30세기에는 손오준과 같이 못하게 됐다고 말하며 코로나 기간 30세기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는데 이번엔 뭐 좀 달라야 하지 않아? 라고 회의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차승원 유혜진 손오준 셋이 있으면 호준이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다. 저희끼리 생각한 건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1대1로 소통하고 미우나 고우나 서로를 아웅다웅하는 게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호준이가 나오면 안된 애가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손오준은 나오면 안된 애가 좀 섭섭하다라고 토로하면서도 사실 저는 선배님 두 분이 하시는 걸 적극 찬성한다라며 오히려 프로그램을 응원했는데요. 이에 나영석 pd는 다음엔 같이 할 거다. 호준이는 30세기 멤버인데 이번 시즌만 그렇게 됐다고 말하며 제목 또한 약간 바뀐다. 이건 36가 아니라 특별판으로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둘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기획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3시라는 시즌은 호준이를 뺄 수 없다. 고정 멤버다. 근데 이번 판은 특별판이다. 아직 다 알려드릴 수 없다. 다음에 호준이 꼭 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예고편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번 시즌에는 국민 가수 이명웅도 게스트로 출연하여 새로운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